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마포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어는 다익스트라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다익스트라가 제안한 교착상태에 대한 해법으로 두 개의 아토미칸 암수로 제어되는 정수변수 키워드입니다 두 개의 아토미칸 즉 원자성 개념의 함수로 제어되는 정수변수고 멀티 프로그램 환경에서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알고리즘입니다 상호배지 알고리즘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어라는 용어의 유래는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기찻길에다가 깃발표식으로 기차이동을 통제했다는 데서 세마포어가 유리됐습니다 그 깃발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어와 뮤텍스는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세마포어와 뮤텍스를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세마포어와 뮤텍스는 그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인만한 스레드 프로세스도는 스레드가 세마포로 접근하게 되고 세마포어는 또 뮤텍스로 접근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를 보면 뮤텍스도 세마포어와 마찬가지로 병행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동계화기법 중에 하나이고 단 세마포어는 허용치만큼의 프로세스가 접근 가능한 반면에 뮤텍스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을 허락합니다 이게 차이쯤 또 두 번째 세마포어는 수행 중인 프로세스 외에 다른 프로세스가 세마포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뮤텍스는 수행 중인 프로세스만 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비교표를 한번 만드시면 좋겠죠 뮤텍스는 제어되는 섹션의 하나의 스레드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해당 섹션에 접근하려는 다른 스레드들을 강제적으로 막아 첫 번째 스레드가 섹션 빠져나올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대기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세마포어가 테스크들을 받아서 왜냐하면 얘는 허용한 만큼의 프로세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뮤텍스에 던집니다 뮤텍스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묶지 않고 세마포어 따로 뮤텍스 따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마포어 구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구현 코드 정도는 기술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마포어에 쓰는 정수값을 가지는 변수이며 좀 전에 이야기했죠 세마포어에 쓰는 정수값을 가지는 변수다 그리고 P와 V라는 명령어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다 P와 V는 트라이와 인크리먼트의 네덜란드에서 유리하는 머리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P와 V로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세마포어 변수 S는 1일 때 임계구역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계구역에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죠 S는 0일 때 임계구역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세마포어 S는 1 또는 0 예진으로 나눴지만 허용 가능한 프로세스만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S가 1부터 만약에 프로세스 10개 받겠다고 그러면 S는 어떻게 되죠? 1부터 10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임계구역을 별도로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뮤텍스를 가져다 써야 되는 겁니다 뮤텍스는 오로지 한 프로세스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여기서 세마포만 구현하겠다 그러면 S는 1 또는 0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S는 1일 때 임계구역 진입이 가능하고 S가 0일 때 임계구역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웨이트와 시그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웨이트는 다른 말로 P로 표현될 수 있고요 시그널은 다른 말로 V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이 쓰실 때 웨이트나 시그널로 쓰셔도 되고 PV로 써도 됩니다 다만 PV가 조금 더 범용적인 용어로 보입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세마포 S 변수 초기화할 때 초기값 S는 1입니다 1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서 PI가 접근했을 때 웨이트 S에 웨이트 S를 호출하죠 밑에 웨이트 S를 보게 되면 펑션 웨이트 S를 보게 되면 파일이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루프를 돌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와서 S는 S-1이 되죠 파일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왜 평가를 하냐면 인트럭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S 변수값이 0 이하이면 루프문에 갇히게끔 만들어뒀습니다 프로세서가 못 빠져나오게끔 즉 인트럭터를 못하게끔 만들어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웨이트 S를 호출하게 되면 초기값이 S가 1이었기 때문에 0을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S 변수는 0이 되고 크리티컬 섹션으로 프로세서가 또는 스레드가 진입을 하죠 그리고 나올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그널 S를 호출합니다 VS를 호출하게 되면 VS라고 하면 S는 S 플러스 1이 되죠 즉 다시 S가 0인 것을 1로 만들어준 다음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세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서 세마포고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세서도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웨이트나 시그널 함수를 다른 프로세서도 호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웨이트와 시그널 함수 PS, VS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호출할 때 두 루프문 들어가서 웨이트 S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끝난 다음에 시그널 S를 호출하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세서가 진입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게 계속 화일이 추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게 돌아갑니다 프로세서가 모든 프로세서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웨이트와 시그널을 통해서만 S값 수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 동시 실행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포의 종류입니다 세마포의 종류는 개수 세마포가 있고 이진 세마포가 있고 강성 약성이 있습니다 개수는 초기값은 0 이상의 수로 정해지고 가능한 자원의 수를 정의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일반 범용 세마포고요 그냥 뮤텍스와 같이 쓸 수 있는 범용 세마포고 이진 세마포는 0 또는 1만 가지면서 이진 세마포만 써서 동기성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동기화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이진 세마포를 써야 되는 거죠 0 또는 1만 가지면서 프로세서가 들어가면 0으로 바꿔주고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크리티컬 섹션을 나올 때 1로 다시 변수 S를 바꿔주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 개념은 또 테스트 앤 셋 잠깐만요 여기 있는 테스트 앤 셋 등 하드웨어 지원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 가능하다 테스트 앤 셋은 별도의 강의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성 세마포와 약성 세마포는 강성은 프로세서 웨이크업 시 Q에서 선입선출 방식으로 추출하는 거고 약성 세마포는 Q에서 프로세서 웨이크업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기법이다 랜덤 방식이다 강성은 선입선출 약성은 랜덤 방식이다 자, 별로 없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물어보면 정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 부가적인 정보로 종류 적어서 1교시로 나온다 그러면 1교시 가의 정의 그 다음에 나의 단락 1교시 1교시 나오면 1단락 가의 정의 1단락 나의 세마포의 종류 2단락의 코드가 와야 됩니다 2교시로 나오게 되면 세마포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토픽과 묶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는 문제에 따라서 단락을 나눠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코드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 제가 임의적으로 공유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전역 변수인 세마포 S 변수와 프로세스가 진입한 동작되는 프로세스 PI 영역 그 다음 웨이트와 시그널 영역으로 표를 나누는데 이 표를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안지 한번 서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뷰티